2023년 2월2일 목요일 여기 라오스 루앙프라방 현지시각 저녁 7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도 존차 제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. 고기 구워 먹고요 샤브샤브 하고 고기 샤브샤브 여기 재료 중에서 독특한 게 일단은 당면 들어있고요 많은 종 그리고 달걀도 들어있고요 생달걀입니다. 근데 여기 꽃이 있어. 꽃이 먹는 건가? 물어봐야 되겠네 샤브샤브에 꽃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좀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시켰고 네 라오 맥주 큰 거 그리고 오늘은 라오비어 흑맥주도 2개 흑맥주 2개는 숙소 근처에 있는 D&D 슈퍼마켓인가 거기서 사왔습니다 흑맥주 2개에 1개에 11,500깃 라오 맥주 큰 거 여기서 사 먹는 거 2,000깃 요거 돼지고기 숯불구이 2,000깃 그리고 요거 돼지고기 샤브샤브 5,000깃 요집이 제일 정직합니다 요기가 제일 정직해요 저기 앞에 요거 판매하는 집은 가격을 속이더라구요 올때마다 가격이 바뀌고 오늘은 더 비싸게 받는 거를 어제 이 가격 아니었냐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웃으면서 좀 그래요 어딜 가나 그런 장사 비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죠 아무튼 저 집은 이제부터 패스할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거 말고도 여기 시켜서 사이드로 더 먹을 때 많아요 맛있는 거 많고 산 거 뭐 시켜 먹죠 고기도 똑같은 샤브샤브집인데 저기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데 요기 5,000깃이거든요 저기는 7,000깃 받더라고요 7,000깃 그냥 사람 보면서 막 아무렇게나 부르는 거 같아요 이것도 2,000깃 아닌데 막 그냥 막 부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다 앞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거 5,000깃 요거 2,000깃 요거 2,000깃 9,000깃에다가 흑맥주 2개 2,000깃 11,000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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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,000깃이면 8,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8,000원입니다 8,000원 혼자서 그냥 파티할만 합니다 가격이 워낙 저런해서요 즐기고 혼자 시간 때우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휴양하는 거죠 요양하고 휴양하고 그렇습니다 자 고기가 익은 거 같은데 돼지고기 하나 이야 잘 익었다 한 개만 한번 먹어볼까요 먼저 한 개 잘 익은 놈 한번 잡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소스 정말 예술입니다 소스가요 감동입니다